그 사진이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싸졌는지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 사진 앞에서는 진짜 라인강 가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난대요 그 느낌 때문에 그렇게 비싸졌을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하여간 그 목사가 생각하는 그런 사진 정말 좋은 사진인데 진짜 비싼 사진은 이놈의 사진이야 웃기잖아 그 다음에 그럼 그 사진만 좋은 사진임? 우리 박병문 씨 사진 나빠요? 아버지는 광부였다 요새 박병문 씨 뭐 테레비도 나오고 뭐 스타가 좋은 사진이잖아요 최민식 선생님 사진 나빠요? 죽이게 좋잖아요 근데 값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가방 나간다고 나쁜 사진 아니지 어떤 것을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줬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사진이다 또 그렇게 하기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좋은 사진이란 거는 지금 아까 여기도 정답이고 선생님도 정답이고 다 정답이라 그랬는데 참 여러 가지로 답이 나와요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다 답이 맞습니다 좋은 사진이란 거는 목적상 그 이후에 부합되면 거기서는 최고의 사진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부 시를 선전을 하는데 의정부 관광사진이니 강원 관광사진이니 무슨 도천 관광사진이니 전국에 관광사진 안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 관광사진 하는데 최고로 뽑힌 사진이 최고로 좋은 사진이야 근데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좋은 사진이잖아 그 목적에 맞으니까 거기에서는 최고 좋은 사진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엔 최고 사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는 자기 피부에 맞는 최고의 좋은 사진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사진은 목적상 좋은 사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피부에 따라서 아까 내 맘에 들면 그 정답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좋은 사진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사진을 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수는 아트 아우라를 필요하는 사진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아우라가 나오는 그런 사진은 사실은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기에 충실해야지 되고 원리에 충실해야지 되고 섭렵해야지 되고 체험해야지 되고 경험이 풍부했을 때 나오는 사진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진 중에서는 자기의 그 작가의 생각이 쥐쑥이 숨어있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사진도 좋은 사진 중에 하나에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관광사진에서 그 사진을 뽑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진 나쁜 사진은 아니잖아요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라는 게 또 굉장히 웃겨요 그 라인강이라는 그 작품도 그러지만 작가가 진짜 사실은 어거지로 쓰는 거거든 저도 오늘 국회에 가서 또 어거지를 쓰고 왔는데 사실 지 마음대로 막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남이야 이해하든 말든 남이 뭐라 그러든 난 내 시대로 갖다 말하는 거야 예술사진의 상당수는 자기 주장해요 뭐 남들이 그것을 거짓것대로 그대로 생각해 주느냐 전혀 아닌 게 굉장히 많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자기 사진 팍팍 우기기가 있어 우기기 시간이 커리큘럼 그 저기 뭐야 사진 과목 속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팍팍 우기기 그리고 선배가 평론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은 이제 사진도 이제 오늘날에는 다른 예술하고 똑같은 가치기준이 같이 정해졌습니다 같이 정해져 가지고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뭐 또 사진이 값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고 그러는데 따질 필요 없어요 이제는 따진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술품의 어떤 기준에서 그러니까 목적상 좋은 사진의 기준으로 관광사진 좋아하시는 분 산사진 좋아하시는 분 꽃사진 좋아하시는 분 아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 뭐 자기 책을 빡빡 우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돈으로 얼마냐 저 뭐 싸냐 비싸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자기만의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술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작품이 팔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시간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앤디 오울의 작품이 값이 나가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제가 쭉 책으로 읽어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봐봤어요 사진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가 궁금해가지고 기준을 알려고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 나돌아다니는 많은 사진이 상당히 엉터리야 책이 많은 책이 뭐 색깔을 보고 값이 했다는 등 무슨 테크닉을 보고 했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된 게 앤디 오울 작품이 값이 나가게 된 배경 그 예술품이 값을 형성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 책만큼은 진짜로 공감되게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우리가 예술품이라는 게 지금 보석이나 금이나 또 뭐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돈 대신에 아마 돈 가지고 있으면 요즘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지금 가치가 자꾸 하락이 되고 있잖아요 이자가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를 사놓으면 이제 가치가 생기는데 죽은 거다 꺼졌네 네 근데 자동으로 꺼졌다 기준을 떼는 거 봐 아닌데 건드리면 이게 꺼지면 왜 건드렸어 아 건드렸어 뒤에 액자가 떨어져 자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술품이 그 이제 우리의 그 미술이 호황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돈의 가치로 갔습니다 금을 소장하거나 집을 소장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보석을 소장하거나 그 하여간 돈으로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치로 미술품을 소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약간 거품이라고 이렇게 막 부풀어 놨다가 푹 꺼지면서 미술품을 가지고 돈으로 소장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풀어가지고 작품이 잘 안 팔려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우리가 알면 그 작품에 대해서 약간은 생각해 볼 기회가 됩니다 원래 그 이 예술품이 돈의 가치로 가게 된 동기가 돈의 가치로 가게 된 동기가 진기스칸으로부터 출발한다 제가 뭐 그 누드 촬영을 많이 하면서 누드 촬영을 단순히 그냥 뭐 여자 나체만 찍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진 않았어요 뭔가 아까 누드 사진을 하게 된 동기가 사진 공부하려고 하게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욕심이 나가지고 누드를 해외까지 가서 자꾸 찍어 보고 그랬는데 누드를 가지고 의미 작업을 해 보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 몽골 누드 찍고 나서는 책을 트럭으로 반 트럭은 봤을 거야 아마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가 조사한 바에 왜 하면 진기스칸은 한민족이야 아마 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저 새끼 헛소리한다 그러지 제 소리는 헛소리에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잖아 어차피 그리고 내가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왜 진기스칸을 한민족으로 보냐면 우리 민족으로 보냐면 진기스칸이 진기스칸이 출발한 데가 어디냐면 아리쿠오손이에요 아리쿠오손 아리쿠오손은 지금 아리소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리소로 봅니다 아리소는 한강이에요 한강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바루쿤 칼도는 지나갔거든요 바루쿤이라는 말은 발건이라는 우리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밝은 산을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밝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백두는 머리가 하얀 산이라는 뜻이고 원래는 밝은 산을 한문으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그 산은 굉장히 높았어요 4000m 급여로 항상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만주 일대에서는 환하게 밝게 보였어요 어디서는 그게 그 발해 망할 때쯤 천년 지금부터 천몇백년 전에 폭발하면서 천기가 생기고 대가리가 떨어져 날라가 버리고 날라간 화산재 때문에 발해가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백두산이 원래는 만년설을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하얀 밝은 산이었다고 그래서 바로 푼산을 지나가지고 몽골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들어간 시조의 이름이 뭐냐면 알랑고아야 우리나라 아리랑이라는 말이 있고 곱다는 말은 지금도 쓰잖아요 알랑고아라니까 걔네들 조상이 그리고 그때 그 조상 알랑고아를 데리고 들어간 귀족이름이 고르그메일 고르기멜진이에요 고씨에요 고씨 알랑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알랑고아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낳고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요 천창으로 핏이 들어왔는데 임신이 됐대 우리나라 고대에 맨날 알에서 낳잖아 그런 식으로 핏이 들어와가지고 배에 낳았는데 알을 애기를 낳았는데 그 애기의 애기에 그 자식 중에 하나가 그 징기스칸이에요 태무진이에요 즉 그러면 고씨가 한강에서 출발해가지고 몽골로 들어가서 알랑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고운 처녀 예 자식으로 태어난 애가 징기스칸인데 이 징기스칸이 이 다른 민족은 백만명이 되는 도시도 완전히 못살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려는 전혀 안 건드렸거든요 죽일 수 있었어요 고려 시족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진기스칸이 이 위원회단 뭐라 그랬냐면 고려인들은 고려는 내 형제국이니까 내 형제니까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고려는 원나라의 황제에서의 서열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앞에 10명만 죽으면 고려사람 고려황제가 몽골의 황제가 돼요 그 정도로 예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주를 마누라로 받쳐 그가지고 충자 원나라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 진기스칸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는 것은 저는 여러가지 정황정거로 더군다나 고려에서 넘어온 고려한테 권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왕의 칭호를 주고 엄청난 땅까지 나눠줬었거든요 고려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대를 해가지고 물론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했죠 그 사람이에요 그 진기스칸이 그만큼 특별히 고려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갖고 우대를 했어요 그 어디에 저기 아랍의 게 이름 뭐더라 아랍의 이날축이라 그래가지고 아랍의 황제를 샤라 그랬어 샤 아랍의 샤는 진기스칸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이틀을 다 뽑아가지고 되돌려 보냈어 망신을 줘가지고 되돌려 보냈어 열받아가지고 진기스칸이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 초토화 그리고 이날축이라는 성조는 여기 위에다가 수원을 꺼려가지고 부어가지고 죽인다 그리고 한 명도 안 남기고 시족을 다 말려버렸어 근데 우리나라는 다루가치라 라는게 뭐냐면 다룬다 이런 뜻이에요 다루는 이 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긴다 그 사람 몽골말하고 우리말하고 거의 같아요 다루가치는 다루는 다루는 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루가치 70명을 우리나라 그 저기 총독이지 우리나라를 지배하라고 보냈는데 압록강가에서 다 죽여버렸잖아 70명을 아니 자기네 나라 사실 망신시켰다고도 쫓아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데 자기네 그 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